어린이 안전사고는 늘 예기치 못한 순간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안전사고를 철저히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에 마포구는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합니다. 다가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 교육이 실시됩니다. 교육은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소속 전문강사가 초등학교를 직접 방문해 교육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또한 이번 교육은 예기치 못한 순간에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사전교육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아이들이 안전사고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 위기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주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꿈과 미래가 될 어린이들의 건강한 생활이 이번 교육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길 기대합니다.